안녕하세요 프랙티쿨 수출 편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편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문제 계속 볼 텐데 입양, 그 다음에 금연, 환경 문제, 또 다문화 이런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번 문장인데요 세계 최고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인데 어떤 오명을 벗게 되었다 어떤 나쁜 이미지를 떨쳐버리게 되었다고 할 때 네 이렇게 shake off 다음에 여기 오명이라고 했으니까 bad reputation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것을 없앴다, 없앤다, 떨친다 라고 이렇게 shake off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흔들어서 off니까 탈락을 의미하는 거겠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없앤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오명을 벗는다든지 나쁜 이미지를 떨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없앤다고 할 때 안 좋은 이미지나 주로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할 때 shake off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래된 그런 이미지를 떨치고 떨치고 신기술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떨친다고 할 때 역시 shake off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연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우리말이 있을 때 이걸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미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혈연관계라는 말은 다행히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blood ties 라고 해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말 그대로 혈과 관계된, 피와 관계된 관계죠 그래서 혈연관계를 blood ties 라고 하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중시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동사 value를 써서 value blood tie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한국인들의 특성,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혈연관계라는 말뿐만 아니라 같은 핏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blood ties 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혈연관계 같은 핏줄이다 뭐 이런 사실보다는 이익이, 이익이 날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핏줄, 혈연관계 이런 거 말할 때 blood ties 라는 표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이 된 사람인 경우에 양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있겠죠 친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다 이런 의미로 biological parents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이 biology잖아요 그래서 biology에서 나온 biological이 생물학적 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친부모는 이렇게 biological parents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 생물학적인 부모다 이런 말도 가끔 쓰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biological parent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문서에 등장하는 parent 라는 말은 생물학적 부모로 의미하거나 아니면 이제 양부모로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양이 adoption 이기 때문에 adoptive가 입양과 관련된 형용사형이 되고요 그래서 adoptive parent 라고 하면은 양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을 모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8번 문장부터는 이제 그 면에 대해서 표현해 볼 텐데요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 공공선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good 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명사로 여기서 이제 공공선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 혹은 이익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greater good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선이 중요하냐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선이 중요하니까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good이 명사로 이익이라든지 이득을 뜻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r the good of 모모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모의 이익을 위해 이런 뜻이고요 그냥 이익이라는 말 빼고 모모를 위해 이렇게 말할 때 for the good of 모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for the good of everyone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for the good of everyone이라는 표현이 모두를 위해 라는 뜻으로 적절히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면 금연을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negative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영향이니까 또 뭐 impact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negative impact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toll입니다 toll 우리가 보통 그 tollgate라고 말할 때 그때 등장하는 그 toll인데 이 단어가 여러가지 뜻을 지녀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도 toll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take하고 같이 잘 쓰여서 take a toll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 되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take toll on society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 더 나아가서 어떤 피해라든지 타격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은 거기에 땜을 건설하는 것은 여기에 땜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피해를 주게 된다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때 negative impact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take a toll 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연과 관련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린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네 littering 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l-i-t-t-e-r 이 단어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littering 이라고 하면 꼭 담배꽁초가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뭔가를 버리는 사람들 버리는 행동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prevent littering 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흡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littering 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만 써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 littered with 이런 형태로도 쓰이는데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막 버려서 어떤 장소가 이 with 다음에 나오는 장소가 쓰레기로 가득하게 될 때 막 쓰레기가 널려있게 될 때 be littered wi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변에 깨진 유리가 가득했다 깨진 유리가 널려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littering 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어떤 장소를 채우고 있을 때 be littered with 이런 표현을 또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문장들을 볼 텐데요 일회용품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면 자꾸 무슨 one tim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여기서는 disposable 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하고 있죠 disposable 이 dispose가 특히 이제 of 하고 같이 쓰여서 뭐뭇을 없애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disposable product라고 하면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disposable products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disposable를 다른 뜻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죠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혹은 disposable wealth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쓸 수 있다거나 처분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없애다라는 dispose의 원래 뜻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일회용품을 말할 때 의미와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같은 걸 말할 때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파괴는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때 우리말로는 잘 통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잘 통하는 비유 표현이 있죠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표현이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a few egg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나 피해 같은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환경이냐 개발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eggs 앞에 보통 a few를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니까 둘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죠 pro 그 다음에 environmental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친환경이라는 뜻이 되고요 혹은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friendly를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네 아주 쉽게 그냥 green이라는 단어로 친환경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실제로 친환경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도 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green이라는 말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환경이 좋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면 되죠 친환경 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green technolog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eco friendly라는 표현도 있죠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gree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도 green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대기업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고우는 이제 become 정도 의미죠 그렇게 변해가도록 좀 더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green에다가 er까지 붙여가지고 greener라고 하면은 더더욱 환경 친화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go greener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딱 보기에도 영어를 번역한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컴퓨터 쓰다보면은 접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accessibility를 우리말로 옮긴 거죠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접근성인데요 장애인도 제한을 받지 않고 뭔가를 이용할 수 있고 뭔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접근성이라서 그냥 accessibility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딱딱하고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accessibility라고 accessibility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위원회가 voting accessibility for those with disabilities 이렇게 돼 있죠 those with disabilities가 장애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장애인이 투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accessibility라고 하거나 accessibility policy라고 하거나 앞뒤에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가 있고요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접근성 accessibility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disability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냥 disability rights라고 하면 장애인의 권리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냥 disability rights라고 하면 장애인의 권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 혹은 장애인의 인권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disability rights라고만 복수로 써서 얘기를 해야겠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able body라고 되어 있죠 able이니까 이제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한이 없다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able body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체 건강한 남성은 다 군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신체 건강한 그 말도 영어로 옮길 때 able body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없다는 뜻으로 비장애인이라는 의미로 able-bodied people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문화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서요 단일민족국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정해진 표현처럼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homo genius 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homo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enius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지닌 generate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birth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출생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 homo genius고 단일민족국가라고 할 때 homo genius n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이 homo genius가 발음이 homo genius 이렇게 되는데 이 명사형이 homo genius예요 근데 이거를 homo genius라고 발음하는 원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homo genius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를 homo genius라고 발음하지 않고 homo genius라고 여기에 강세를 두어서 homo genius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발음을 다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mo genius도 괜찮고요 homo genius라고 발음하는 원어민도 꽤 됩니다 그래서 단일민족국가는 homo genius na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homo genius가 아까 제가 어원을 말씀드렸듯이 동질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혈통이다라는 의미와 상관없이 동질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same이나 similar 정도의 의미로 좀 어렵게 homo genius라는 단어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싫어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 단어가 익숙한 분도 계실 거고요 좀 낯설어 보인 분도 계실 건데 사실 우리가 x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볼 일도 별로 없고 쓸 일도 별로 없는데 몇 안 되는 x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죠 xenophobic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 xenophobic 원래 그 외국인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어떤 그런 증상을 심리적 상태를 xenophobic 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명사고 이제 그거의 형용사형이 xenophobic이죠 그래서 외국인을 싫어하거나 외국인을 불편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xenophobic 라고 얘기하고요 약간 불행하게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들이 좀 잘 등장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생각을 지니고 외국인을 약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enophob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xenophobic 라는 명사형에서 나온 형용사형이니까 xenophobic 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된다고 할 때 네 이렇게 represent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equally represented and hear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대표를 하고 대표를 하고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의견을 hold니까 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의사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 반영은 represent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장을 이제 대변해 준다 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underrepresente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represent가 under니까 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underrepresented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보면은 그녀는 underrepresented by nor this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소수자들의 대변자로서 일생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underrepresented by nor this 라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소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얘기할 때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벽이니까 장벽이라는 뜻으로 barrier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rossing the barrier of culture and language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벽을 말 그대로 넘는다는 뜻이고요 barrier나 뭐 wall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장벽을 허문다 라고 잘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reakdow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reakdown racial barriers 라고 하면은 인종적인 장벽을 허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종적인 장벽을 허무는데 아주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barrier라는 단어하고 그 앞에 cross라든지 혹은 breakdown 이라든지 이런 동사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영어로 tolerance 라고 하죠 꽤 됐습니다만 프랑스식 발음 tolerance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입장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관용 그것을 tolerance 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관용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display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일이 있을 텐데 그때 그런 것을 display tolerance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관용이라고 한 단어로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나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attitude of tolerance towards all people 모두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데요 샐러드 보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달리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웨러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샐러드를 만들 때 쓰는 그 큰 보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큰 보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 텐데 예전에 이제 미국 사회를 얘기할 때 인종의 도간이다 멜팅 팟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멜팅 팟이면은 다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도간이 안에서 녹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정체성을 지닌 채로 어울리는 것은 샐러드 보울이 되겠죠 그 샐러드의 재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를 혹은 다문화 사회를 말할 때 억지로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정체성을 지닌 채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려면 멜팅 팟이 아니라 샐러드 보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 어떤 사회든 샐러드 보울이 될 수 있겠죠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간다면 샐러드 보울이라는 말을 역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멜팅 팟과 좀 다른 샐러드 보울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입양부터 다문화까지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 정리해 두시면 영어 토론자리나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